1. 어떤 회로에 있는 200 플러스 J50인 전압을 가했을 때 I는 5 플러스 J5의 전류가 흘렀다면 이 회로의 임피던스는 약 몇 오메가인가? 4. 25 J25 2. 이상적인 변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단자 전류의 BI2I1은 권수비와 같다. 3. 태양광 발전 전지에서 직렬 저항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2. 태양광 발전 전지 내에 누설 전류 4.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접촉하여 두 접점의 온도를 다르게 하면 온도 차이에 의해서 열 기전력이 발생하고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은? 3. 재배크 효과 5. 태양광 발전 모듈의 IV 특성 곡선에서 일사량에 따라 가장 많이 변화하는 것은? 2. 전류 6. 태양광 발전 인버터에서 태양광 발전 전지의 동작점을 향상 최대가 되도록 하는 기능은? 4. 최대 전력 추종 제어 기능 7. 태양광 발전 모듈을 구성하는 직렬 세례 음영이 생길 경우 발생하는 출력 저하 및 발열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소자는? 3. 바이패스 다이오드 8. 투명 유리 위에 코팅된 투명 전극과 그 위에 접착되어 있는 TIOE 나노 입자와 전하액으로 구성된 태양광 발전 전지는? 3. 염료감 음영 9. 피은 접합 다이오드의 역방향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접합면 주변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접합 커페시턴스가 커진다 10.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지락 발생 시 누전차 단기로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1. 지락 전류에 직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2. 태양광 발전 어레이와 인버터 사이에 위치하는 접속함에 설치되는 소자가 아닌 것은? 3. 바이패스 소자 12. 태양광 발전 모듈의 특성치가 다음에 표와 같다 이 모듈의 변환 효율은 약 몇 퍼센트인가? 4. 15.2 13. 태양광 발전 시스템 중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을 때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방식은? 2. 추적형 시스템 14. 축전지 설계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가급적 자기방 전율이 높은 축전지 방식을 선전한다 15. 도간이 인발 공정을 거쳐서 생산되는 태양광 전지는? 2. 단결정 실리콘 16. 과부하 또는 단락이 발생하면 개통으로부터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자동으로 차단시키는 과전류 보호장치는? 3. 배선용 차단기 17. 풍력발전기가 바람의 방향을 향하도록 블레이드의 방향을 조절하는 것은? 2. 요 컨트롤 18. 트랜스리스 방식의 인버터를 선정할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2. 연계하는 개통의 전압과 결선 방식 19. 연료전지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기계적 에너지 면헌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한다 20. 지표면에서 태양을 올려보는 각이 30도인 경우의 AM 값은? 4. 2. 22 IEC-76에서 변압기와의 결선 방식을 각변이 표시 기호로 나타낸 것으로 오른 것은? 3. YD1 22. 800kW로 전기사업 허가를 득하였다 다음과 같은 주요기 자재를 사용하여 최대 용량으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때 모듈의 병렬수는? 3. 119병렬 23. 사업의 경제성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오른 것은? 4. 수년제 가지 분석 판단법에서 NPV형 일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24. 개발 행위허가 만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관리지역의 면적 제한 기준은 최대의 몇 M2 미만인가? 4. 3만 25. 경사 지붕 면적이 100M인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한다 165WP급 태양광 발전 모듈이 가로의 길이가 1.6m, 세로의 길이가 0.8m, 모듈의 온도에 따른 전압 범위가 28-42VMPP일 때 모듈에 설치 가능 개수는? 단, 인버터의 MPP 전압 범위는 150-540VMPP, 효율은 92%, 인버터의 기동 전압, 모듈 설치, 간격 및 기타 손실 등은 무시한다 3. 72개 26.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과전압 보호장치 선정으로 틀린 것은? 1. 접속함에서 인버터까지의 전선로에는 LPZ-U로 교류용을 선정한다 27. 북위 35도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어레이 경사각이 30도이다 동지의 정오 기준으로 어레이 간 음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최소 이격거리는? 3. 3.36 28. 태양광 발전 어레이 가드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수평하중은? 2. 풍하중 29.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도면 배치 순서가 오른 것은? 4. 30. 개통 연계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계 시 갖추어야 할 기초 자료가 아닌 것은? 1. 청명일수 31. 태양광 발전 전지 직렬 연결 시음용에 의한 출력은 몇 W인가? 2. 35 32.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방제 대책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매진 대책을 위하여 방화구액 관통부를 보강한다 33. 가저시간과 일조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가저시간과 일조시간에 비를 발전률이라 한다 34.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병지에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적형 사각 범위로 가장 적합한 것은? 1.15에서 20도 35. 개통 연계형 1MW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단선 결선도 상위 표시되는 설비가 아닌 것은? 4. GTO 36. 송배 전용 전기 설비 이용 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개통으로 유입되는 고조파 전류는 종합전압 외형률이 최대 몇 퍼센트 미만이어야 하는가? 4. 5 37. 전략 품질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은? 3. 발전량 38. 설계 조서 해석 시 우선순위를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오른 것은? 2. B 39.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월간 발전 가능량 산출식으로 오른 것은? 해멀 적산 어레이 표면 1조량, GS 표준 상태에서의 1조강도, K종합 설계 개수 2, IF는 PASK 40. 120KWP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밭에 설치하여 할 때, 내과 중치는 얼마인가? 3. 1.17 41. 가공 전설로의 전선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2. 비중이 클 것 42. 태양광 발전 어레이를 구성함에 있어서 태양광 발전 모듈 간의 케이블을 연결하는 배선 공사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4. 태양광 발전 모듈 간의 배선에 사용할 전선 사이즈는 단락 전위에 충분히 견뎌야 한다. 43. 시공된 공사에 대한 재시공이 지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3. 지진의 일부풍 등 불가할력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44. 태양광 발전 시스템 사용 전 검사 시 검사 항목 중 세부검사 내용이 아닌 것은? 3. 검전기로 전격 전압 측정 45. 설계 감리원의 기본 임무가 아닌 것은? 1. 설계 및 설계 감리 용역 시행에 따른 업무 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을 해결하여야 한다. 46. 감리 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최대 며칠 이내에 공사 감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4월 31일 47.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시공 절차 중에 들어갈 순서로 오른 것은? 1. 공사 계획 신고, 사용 전 검사 48. 전략 시설물의 설치 보수 공사 발주자는 전략 시설물의 설치 보수 공자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누구에게 공사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가? 3. 공사 감리업을 등록한 자 49. 케이블 포설 시 주의 사항으로 틀린 것은? 3. 케이블을 가능하면 음영 지역에 포설하면 안 된다. 50.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중 톱 라이트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3. 양면 수광형의 태양광 발전 전지 등 수직 설치 공법이 가능하다. 52. 태양광 발전 어레이 출력이 2kW를 넘는 경우 접지선의 굵기로 적당한 것은? 4. 4.0 52. 케이블 단말 처리 중 시공 시 테이프 포기 3-4로부터 2-3 정도로 중첩해 감아 놓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융착하여 일체화하는 절연 테이프 종류는? 4. 자기 융착 절연 테이프 53.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전기 배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인버터 출력단과 개통 연계점 간의 전압당화는 5% 이하로 하야 한다. 54.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시공 방법으로 틀린 것은? 3. 인버터 설치 용량은 사업계획서상의 인버터 설계 용량 이하로 한다. 55. 변압기 효율과 관계없는 것은? 2. 철선 및 동선은 부하율 따라 항상 비례한다. 56. 접지설비 시공 방법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 A, B, C 57. 다음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1. 체크리스트 58. 전설로의 수평각도가 15도 이성의 곳에 사용하며, 전선의 굵기나 종류가 다른 전선을 점퍼해서 접속할 경우나 장경간, 및 중요도로, 철도 등을 행단할 경우에도 사용하는 장주는? 2. 내장주 59. 전선의 표피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전선의 단면적이 클수록, 주파수가 높을수록 커진다. 60.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의 용어정위에서 공자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감리원, 발주자, 공자업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4. 조정 61. 태양광 발전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시 가장 점검 빈도가 높은 것은? 1. 유관 점검 62. 다음 중 태양광 발전 시스템 운영 시 비치목록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3. 발전 시스템 비상탈 출구 위치도 63. 태양광 발전 사업 계획 시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4. 온실가스 감축 계획 64.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신뢰성 평가 및 분석 항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전기 점검, 개수정전, 개통정전 등의 수시정지 상황 65. 태양광 발전 어레이 전류전압 특성의 현장 측정 방법에서 전기적인 측정 데이터 및 측정 조건에 대한 기록사항으로 틀린 것은? 4. 시험 어레이의 전류전압 특성 66. 인버터의 개통 전압이 규정치 이상일 경우 인버터의 표시내용으로 오른 것은? 2. 라인 오버 볼티지 폴트 67.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사용되는 인버터의 사용 전압이? 300V 초과 600V 이하의 경우는 몇 V 저연저항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가? 4. 1000 68.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용 접속함을 설치하는 현장의 고도는 몇 M을 넘지 않아야 하는가? 4. 2000 69.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전기 점검에서 저연저항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축전지 70.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스트링 다이오드의 결함을 점검하기 위한 방법은? 3. 입출력 측정 71. 태양광 발전 모듈 및 어레이의 점검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등의 변형 및 지지대 등의 녹발생 유무를 확인한다. 4. 태양광 발전 모듈을 고정형이나 추적형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세부적인 점검이 곤란하므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점검을 대체한다. 72.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유지관리 시 비치하여야 하는 장비가 아닌 것은? 1. 유온계 73. 절연 고무장갑을 착용하여 감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작업의 경우가 아닌 것은? 1. 건조한 장소에서의 개폐기 개방, 투입의 경우 74. 접속함의 정기점검 항목으로 틀린 것은? 2. 운전 시 이상음 75. 점검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점검의 내용 및 주기는 여러가지의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경우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2. 설비의 가격 76.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용하는 보호구는? 3. 안전화 77. 태양광 발전 모듈의 고정현상이 아닌 것은? 1. 마찰음 78. 소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의 절연 성능 시험 항목이 아닌 것은? 4. 출력 측 단락 시험 79. 전력량계의 점검 항목 중 계기용 변압 변유기의 점검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가스압 저하 여부 80. 일상점검 시 인버터의 유관검사 점검 항목이 아닌 것은? 2. 가대의 부식 및 녹 81.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1. 연료전지 설비 82.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에 의해 저압점로에 사용하는 퓨지는 수평으로 붙인 경우에 전격 전류의 몇 배의 전류에 견뎌야 하는가? 1. 1. 1. 83.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의해 연료전지 설비에서 과도한 압력 방지를 위해 안전벨프 설치 대신 과압 방지 장치로 대체 가능한 최고 사용 압력은 몇 메가파스칼 미만인가? 1. 0.2. 84. 전기 저장 장치를 시설하는 곳에 계측 장치를 시설하여 계측하여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2. 주요 변압기의 주팔수 85.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전기위원회의 구성으로 오른 것은?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 86.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공사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의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가? 2. 30. 87.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의해 운전 중 이상이 발생할 때 수차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 발전기의 용량은 몇 KVA 이상인가? 4. 500. 88. 전기사업법에서 구역 전기사업자는 몇 KW까지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가? 4. 35,000. 89.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 관한 내용 중 오른 것을 모두 선택한 것은? 2. 기역 ㄴ ㄹ 9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되는가? 3. 5년 91.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에 의해 전격 전류 50A의 과절 유차 단기를 220V의 전로에서 사용 시 100A의 전류가 흐를 경우 용단되어야 하는 시간은? 2. 4분 이내 9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경우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4. 전기발 전량의 여유 정도 9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서 정한 공급의무자는 지난 연도 총전력 생산량의 합계의 일정 비율을 곱한 임무 공급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2019년도 의무 공급량의 비율은? 3. 6% 94. 온실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오존 95.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접속설비란 공용 전력개통으로부터 특정 분선형 전원 설치자의 전기설비에 이르기까지의 전선로를 말하며 이에 부속하는 개폐장치, 모선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96. 재생에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수소에너지 97. 저압 옥내 직류이선식 전기설비에서 반드시 접지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 98. 에너지 자립도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지표는? 2. 국내 총발전 설비량 99. 신재생에너지 전문위원회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은 사람으로서 누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는가? 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00.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3. 대지전압 300V 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